전라남도 단양구는 살기 좋은 생태도시 녹색 청정의 도시, 전통 문화의 도시 등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담양을 직접 방문해 본인들은 앞서 말한 수식어들로는 표현이 부족하다고 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 중목원, 메타세카야 가로수길, 창평슬로시티, 시경정 등의 관광지는 외국인들에게도 묘한 매력으로 다가와 국제적인 관광지로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이어가고 있는 올해에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의 미를 오감으로 느끼고 가겠죠?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약 조건 때문에 똑같은 여행지로 똑같은 주제로 떠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오늘 담양에서 여행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메타세카야 나무 메타세카야 나무는 빙하기 이후 사라진 화석으로만 존재했던 나무입니다. 중국에서 집단 군락이 발견됐고 이후 미국에서 품종 개량을 거쳐 가로수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국에서 가로수로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곳 담양 합동리의 가로수길 만큼 높고 장대한 군락을 자랑하는 곳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노선이 비켜갈 만큼 담양 국민과 국민들의 사락을 받고 있는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담양 관방재림은 담양읍을 감돌아 흐르는 담양천 북쪽 재방에 조성되어 있는데요. 남산리 동정마을에서 수북면 황금리를 거쳐 대전면 강의리까지 2km에 걸쳐 길게 이어졌습니다. 담양에서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큰 나무는 3-400년 전에 심어진 것이고 작은 나무는 철종 5년에 담양 부사가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담양 관방재림은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재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은 인공림으로 우리 선조들의 자연재해를 막는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인데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역사 및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천연기념물로 지정 및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 담양의 남면 광주호변에 건립된 한국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의 유물과 유품을 전시하는 유물전시관인데요. 이 외에도 주변에 산재한 문화유적지를 안내하고 있어 담양 초행길에 오른 관광객들이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가사문학관은 가사문학 관련 문화유산의 전승, 보전, 발전을 위하여 건립되었는데요. 한옥형 공관을 비롯하여 갤러리와 토상품 전시장, 전통 찻집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한국가사문학관 주변에는 가사문학의 주요 무대가 된 시경정, 황벽당, 소세원, 송강정, 면함정 등이 자리잡고 있어 우리 문학과 전통 문화의 숫자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세원과 시경정 등은 우리 고유의 누정 문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화려한 왕가의 정원과는 달리 절제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절경이 하나의 예술 조형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나무와 꽃이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는 누각은 한국의 미를 아름답게 창조해놨다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 명옥 험림원 하지만 이 누정의 백미는 이맘때쯤 피기 시작하는 백일홍입니다. 백일홍이 만발한 넓은 뜰, 정자, 시냇물, 연목과 노송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와있는 것 같은 착각이 될 정도로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명의 중노건은 중립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km의 산책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마별로 구성된 산책길과 신선한 중립욕으로 유명한 관광명소인데요. 특히 중노건대숲은 외부의 온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온도가 낮아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다명은 군 규모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많은 관광명소와 문화유산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즐겨왔던 피서나 물놀이보다는 더욱더 색다른 여행을 원하신다면 단양에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